저거 여기 사람을 보자 오우 엄청 크다 오우씨 오우 손장님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육좌 육좌 아 육좌요? 7좌 들려놔 고보 저 으흐흫 처음에 밑걸림인 줄 알았어요 어어 됐어요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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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대박 하하하하하하하 자기봐봐 7좌 되겠다 7좌 아감지 뜰 때 힘이 가야죠 아감지 빼면 아아 대구가? 크면 꿀쓸이 더 힘들어 아아, 꿀쓰고 나가는 줄 아프잖아, 억세잖아요 제가 지금 일거리 갖고 왔는데 아니, 건물은 대구 하하하하하 대구는 이렇게 큰 걸 잡아본 적이 없어요 총어줘서 아, 이야 낚시 들어있다 오! 먼저 차먹다 걸려가지고 아, 어머니 저희 아이스박스에 저기가 한 마리 생겼어요 저 동네가 살아있어 가자미, 가자미 한 마리 나왔어요 아까 저거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나 그랬더니 이 놈이 삼킨 것 같아 안 잡았는데 네, 없었어요 얘네 오징어도 있고 막 이래요 아니, 저기가 살아있더라니까 어저께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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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있었다니 이거 뭐야 꼬뜨기 꼬뜨기 한 마리가 그냥 나오더라고 이게 힘들어, 힘들어 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피때 긁고 이게 아감지가 힘들어 피때 때문에 손질해가지고 이거 손질해가지고 피때 없어뿌려야 돼요 아 확실하게는 안되고 집에 해줘도 집에 가서 한번 더 씻혀야 돼요 네 크면 클수록 더 비싼게 아니고 힘들어 더 이거 씻으면서 다 이거 끄집어낼 거예요 이거는 뭐 버려요? 네 살았는거 봐 꼬랑이 치는 것 같아 네 조금 전에 잡아 저거는 저렇게 내장 따갖고 그냥 지리도 이렇게 네 지리도 해먹어내고 얼큰하게 칼이 안나간다 칼이 안나간다 저거만 먹을 수 있는 거만 저 빼놓으신 거죠 네 잡술놓고 한번 여기는 이제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? 이거 잡술라 이거? 대창? 네 대창은 주세요 이거 다 한 다음에 이것도 긁어야 돼 응 안해라 칼이 안내러 가세요 칼이 안내러 가세요 응 불러놔 불러놔 저번주 1월날 어떤 남자분인데 네 대구를 8마리 잡았대요 응 여기서 안하고 딴 데서 했는데 응 여덟 마리 손질 집에서 손질하다가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거 부리는 게 어떤 거 어떤 거 버리는 거예요? 요거 내장만 버리면 돼? 네 이거 아감자하고 요거 요거는 잡술대요 아감이는 먹으면 네 이거 이거? 옥셔산 못 먹어요 옥셔옥셔 술안잠만 되네 아유 못 먹어요 그럼 아감애하고 내장만 버리면 돼 요거 요거 쓸개죠 요거 요거 예 쓸개 쓸개 버리고 쓸개는 써서 안돼요 뭐 잡숨 아 아 손님 화장실만 저녁 시켰어야겠구나 요거 시켰어요 여기 물탈고 아니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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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인다고요. 보이지만 국불에 놓으면 아주 보양이 굽고 같은데. 엄청 다르다 진짜. 이거 집에 가서 시치세요 잡술때. 이 알도 먹을 수 있는거죠? 네 잡수는거에요. 우와 진짜 크다. 진짜 사이즈가 알? 아니야. 알. 알이에요. 이거 뭐 먹었다. 아 여기도 있네. 과자면 얘가 계속 먹었나보다. 이 과자면 먹었나보다. 와 완전히 삼질도 씨름이네요. 응. 칼 잡은. 칼. 안 든걸 갖고 나와가지 내가 지금. 또 영상 쓰레기NA. 볼. 응. 아클라기. 드디어 잡도 되고 지저 거죠. 응. 배장도 한 번에는 못먹겠는데. evaluation and something they better. 배가 너무 많아서. 그럼요. suppose 당 Nova 10,000 식당 시Q리할 수 Experian 36,000 아이가 아이쿠 언니 이래 조금만 봉지 하나만 갖다줘 이거를 집에 가져가시겠어요 네 냉물에 시쯤에는 안 들어가니까 네 아 대체 안 그렇게 이게 다 그거라가지고 애들이 그거 먹은거라서 뒤져버렸어 흠 정립됐어야지 그 다음 어디다 놔? 같이 놔가지 진짜 한 4번씩 진짜 사이즈별로 엄청 차이나네요 네 그렇지 헉 그것도 사실 일반 사 먹는거보단 큰데 네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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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예장은 좀 빡빡해야되는구나 네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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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코를 하든 말든 대구 교훈에 다 먹을 것 같아 광우스테이크랑 이거랑 어떻게 더 맛있어? 난 비교가 안 되는데 이게 더 맛있어? 응 되게 쫄깃쫄깃하다 물이 다 먹어준 이거랑 뱅둘 야채 냠냠 냠냠 감사합니다.